안녕하세요. 2024년도 구역공과 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뿌리와 열매를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 중에서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즉 교회의 특권, 교회란 무엇인가를 35과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성장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지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통해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직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직분을 받은 신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한 가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봉사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몸의 신체가 각기능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듯이 교회는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성숙하게 합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속임수, 유혹 등 또 시대의 교훈 등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갈라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공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이고요. 이 절은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하나되게 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평안의 매눈줄로 하나가 되어졌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믿음과 세례도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신 예수께서는 한 주이시며 모든 신자는 머리 안에 밀접하게 연결된 서로 다른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겠죠. 하지만 머리 되신 분을 높이고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중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보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현재 목사와 장로와 교사 등 여러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섬김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숙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와 장성한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요동하는 교회이고요. 장성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교회 중에는 미성숙한 교회가 있고 또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분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매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교회가 움직여지는 원리는 오로지 사랑입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참된 일을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교회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만 유익이 있고 교회는 그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니아에 보면 한 조각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각상은 두 사람이 반반씩 얼굴을 보이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 조각상이에요. 기괴해 보이긴 하지만 그 조각상은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큰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좋겠네요.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개인으로는 성숙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